웨슬리안 교단장협의회 소속 6곳의 교단장들이 지난 10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반대하고 남북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남북 대화와 인도적 민간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 어떤 활동도 배격하며 안국계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